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갈차는 인천. 인천에 하는 급기갈차로 소례보고, 인천으로는 원인체, 열소, 일하네, 인천역을 정체합니다. 다음 정체하려는 소례보고역입니다. 이번 정체는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무신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옥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임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대신관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웨스 드립니다. 열차 내에서는 마스트로 콩와 잎을 정확히 가려 제공해주시고 대화랑 콩와 음식물 사추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